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소상공인 과장된 광고에 지친 소비자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? 무궁화가 함께하겠습니다 낮은 입점 장벽 원활한 소통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 함께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는 댄스 무궁화 꽃집이었습니다는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입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심벌을 누르신 후 간편 가입을 누르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회원 가입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쇼트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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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방송 직전에 이거 큰 거 뜯어먹고 있었거든요. 안에가 텅텅 비었을 때 제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진짜 계속 계속 먹었어요. 되게 꼬숩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바삭바삭해서 먹으면서 진행하도록 안녕하세요. 이거 만나요? 맛있어요. 오! 우그라니! 우리 김순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. 이처럼이다!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. 그러니까요. 어르신들은 영양간식. 그리고 우리 애기들은 입맛. 아기들도 영양간식이네. 우리도 다 영양간식이네. 그냥 영양간식이구나. 이처럼이다! 오늘부터 우리는 뭐 이런거요. 보시면 지금 구성 간단하게 말씀...